1. 불타는 정춘의 하늘 불타는 정춘의 하늘. 중년 팬들과 셀카 3매경 낙시계의 방탄. 1. 불타는 정춘 캡처 뉴스 1. 2. 서울 뉴스 1. 윤정미 기자은 가수의 하늘이 불타는 정춘의 새 친구로 처음 등장해 눈길을 모았다. 2. SBS 불타는 정춘의 선 테마도 바다여행 편에서 DJDOC의 이 하늘이 새 친구로 등장했다. 2. 이 하늘은 이날 배를 타기 위해 홀로 항구에 도착했다. 3. 그의 등장의 시민들은 팬을 자처하며 기념 촬영을 부탁했다. 3. 이 하늘은 제가 감사하다며 팬들의 요청에 응하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4. 지금도 노래방에서 DJDOC 노래를 부른다는 팬의 말에 덕분에 먹고 살아요 라고 말했다. 5. 그는 어머님들은 물론 중년 남성들에게도 인기 폭발이었다. 5. 그와 사진 촬영을 하려는 요청이 뒤도했다. 5. 낚시 방송을 하면서 낚시의 호가드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다는 것. 6. 그는 낚시 방송하면서 낚시하시는 분들에게 응원 메시지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6. 갤럭시 98에 6. 씨oke가 더 financing 거죠. 8. 주식용 플러시 7. 주식용 플러시 8. 주식용 플러시 9. 주식용 플러시 감사합니다.